저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게 쓸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어요 저만 믿고 있다는 말씀은 좀 부담스럽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을게요 사장님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겠어 반드시 해내는 거야 그리핀 1 인게이지 침착하게 간다 놓칠 줄 알고 침착하게 위험해도 될 수 없잖아 비키기 싫다면 지금이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간다 놓칠 줄 알고 당황해서 만드 할 수 있어 지금이라면 비키기 싫다면 움직여, 크리스 간다 놓칠 줄 알고 당황해서 만드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간다 당황해서 만드 이태랍니다 이 장비 말인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하루 넘기는 거 어때요? 한 몫 짭짤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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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Now think 감사합니다.